비위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결정하자 전북대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.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A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의결되자 김동원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 한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지시했습니다. A 교수는 1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제자 논문의 제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.